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내위기 16장에서 1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라하살 이담할과 함께 늘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론은 지난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3천명가량 죽은 일을 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축제 중의 축제는 대속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 첫번째 명절은 6월절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축제일입니다. 두번째 명절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며 자연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일입니다. 세번째 명절 초막절은 풍성한 소초를 저장하며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 중의 축제일은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며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대속제일 축제는 애굽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넘어 인간들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1년에 한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7월 10일은 대속제일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든지 거류민든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므로 364일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명령 제사규례를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든 식용제물이든 간에 짐승은 반드시 성소의 뜰에서 잡아야 합니다. 피는 재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들여야만 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은이나 금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피와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추레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양의 피와 언약의 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만찬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내와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국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8일 레유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벗개 위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지바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재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재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지바를 위하여 속재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재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송소에 속재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송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재하고 속재재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재재 수송아지와 속재재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재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재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부를 행하는 제사장은 속재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재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재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 번 속재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로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린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이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에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